여기는 호치민, 노스트라담대 성전인데 공사 중이네, 여럿. 공사 중이요. 노스트라담대 성전은 이곳에서 프랑스 식민지 때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벼락에 사진들이 있는데 사진을 먼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 담벼락에 있는 사진을 감상하는 걸로 대리하겠습니다. 노스트라담대 성전은 성당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아마 오래돼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나봐요. 이렇게 탑이 양쪽으로 두 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노스트라담대 성당입니다. 지금 이렇게 공원이 앞에 있고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펜스가 쳐져 가지고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공사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작년부터 했는가봐요. 넝쿨들이 저렇게 안전 저식이 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기까지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 같으면 금방 해볼까?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는 우체국이 있습니다. 호치민에 있는 노스트라담대 성당 앞인데요. 공사 중이고요. 그리고 저기 2층 버스가 있는 것이 아마 도시 투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부디엔. 우체국입니다. 중앙 우체국. 몇 개월째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안에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밖에만 감상하고 또 담벼락에 옛날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로 만족해야 합니다. 너무 맛있다. 저는 어디서 있던 시간에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눈치채는 곳에 있어서 별로 안스티니가 없어있어. 좋은데 właściwie 강렬가에 오려한 기술은 고도로가 없어졌어. 이렇게 CAT honour 담장에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공사 중에서 아내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밖에서만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